자 이참수 평행이동되는 놈인데 평행이동되는 짜쓰기인데 이 짜쓰기 앵경이 끼고 원래의 모습이 y는 ax 제곱이잖아 이 모습에서 뒤에 q 숫자가 하나 붙으면 q 이라면 q 끄떡 끄떡 q 사인 q 사인 보내듯이 q 를 붙이면 이렇게 이게 턱이라면 이 턱이라면 끄떡 끄떡 이라는 즉 y축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q만큼 올라가기도 하지만 q 없으면 내려오기도 한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지 끄떡 끄떡 하면서 그래서 q 숫자가 붙으면 그 숫자만큼 끄떡 끄떡 y축으로 끄떡 끄떡 턱이 이랬다 y축이 걸리잖아 y축으로 끄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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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함수다 끄떡이 그래서 그때 꼭지점의 좌표는 0, q 단건이지 뭐 x축으로 이동 안됐기 때문에 0이고 y축으로만 이동됐기 때문에 0, q 축의 방정식은 다음에 한번 하자 지금 뭐 바쁘다 5 5 4 5 6 6